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참 우리의 이해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어째서 의인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고난의 또 역경에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또 반면에 어찌하여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도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그의 모든 행사, 그의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술술 풀리는가 바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은 사실 이 성경의 속에서 자주 등장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우리의 이해로 참 쉽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 3장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면에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에스더 3장의 전체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2장과 마찬가지로 그 후에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얼마간의 만돈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성경을 좀 비춰서 보면 그 에스더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 제 7년에 이 에스더가 왕후에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장 8절에 보게 되면 3장 7절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째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3장과 2장 사이의 그 시간적 간극이 5년이라는 시간로 볼 수가 있고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왕후 와스디는 이제 종교하게 역임을 받았지만 모르두게는 사실 에스더 2장에 보게 되면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그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사건 그리고 그 말미에 왕을 암살하려는 그러한 계략을 모르두게가 발견하고 그 조치를 취해가지고 왕을 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에스더는 왕후로 세워져서 참 종교하게 이런 시절들을 참 잘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르두게는 여전히 자기가 맡은 바 위치하는 그 자리 성전 문지기로서 여전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어떠한 변동 없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다시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5년쯤 지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한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이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 다시 말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2인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모든 대신들 위에 유일하게 높은 사람은 이 아하수에 왕 한 명 뿐입니다 그리고 그 2인자로 세운 하만을 세워서 이제 오늘의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성경은 하만이 어찌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됐을까 이런 면들은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은 그의 출신인데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아각사람 그리고 한모다다의 아들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각사람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아각이란 말이 뭐냐면 아말렉의 왕을 뜻할 때 아각이란 말 씁니다 그런데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예요 마치 애구방의 바로왕 그러니까 애구방도 바로왕이 있는데 여러 바로왕이 있어요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바로왕이 있었고 또한 모세와 대적했던 바로왕이 있었습니다 보통적으로 애구배 왕을 바로라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 불러요 그런데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아각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하만은 그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가 지금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말렉이란 족속 자체가 이스라엘 가운데는 대적의 관계입니다 출애국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 아말렉이었고 언제나 대적의 위치에 섰던 것이 아말렉 사람 사울왕과의 전쟁도 아말렉 사람 바로 이러한 면에서 이스라엘의 그 대적은 아말렉인데 지난번에 모르드게의 출신 성분이 나왔는데 에스더 2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을 보게 되면 도성 수산의 한 유단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손이요 시무의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 그리고 기스의 중손인데 이게 사울왕과 같은 뿌리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왕 때의 아말렉은 진멸당합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돼요 그러므로서 필연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하만과 그리고 모르드게는 대적의 관계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드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하만은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페르시아의 제 2인자로 섰다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2절부터 오늘 본문의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아하수레 왕의 특혜로 말미암아 하만이 2인자로 섰고 이제 그가 정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어난 일은 뭐냐면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져라되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골문에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하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했다 여기서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변의 신하들이 이 사실을 하만에게 알립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이건 사실 왕의 명령이었어요 아하수르의 왕,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르시아의 관직에선 그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하나 분명히 갈 수 있는 것 자신이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지 그것은 여기 보게 되면 4절에 날마다 권하대 모르드게가 듣지 하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임을 알렸다 라고 해요 참 희한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자신이 나는 유다인이다 라는 그것을 밝혀요 그런데 지난 2장에 모르드게가 에스드에게 당부한 말이 있었어요 너는 너의 종족 유다임임을 밝히지 말라 혹여나 네가 핸디캡을 받거나 혹여나 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우리는 포로된 백성이고 우리의 민족을 밝히는 그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죽어서도 너는 네가 유다인인 것을 밝히지 말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믿음의 자각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신비예요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감췄던 모르드게가 어느 날 이제는 그런 모든 위험과 예상되는 또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이 유다임임을 밝혔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신의 어떤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러함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다인이다 이게 마치 모세하고도 좀 비슷한데 모세는 이 애굽의 왕자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형제라고 이제 깨우쳐지는 그 히브리인 그가 고통당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지만 애굽 사람을 처 죽였어요 아마도 그도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 광야로 떠났던 그 모세처럼 이제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도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유다인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4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날마다 고나대에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했다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봐도 저것은 저렇게 그렇게 하만에게 덤볐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고나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다 정말 큰일 난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것을 굽히지 않고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 결과가 5절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본문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했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하만이 이 사실을 듣고 매우 노했다라고 해요 이 히브리 옴문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 옴문에 헤이 마라고 하는데 이 에스더 말씀에 딱 두 번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단어 근데 언제 떠 있냐면 첫 번째는 에스더 1장 12절입니다 에스더 1장 12절 여기 보게 되면 그러나 왕후 와스리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때 단어가 헤이 마 이 엄청난 진노와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정말로 끓어오르는 화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5절에 하만이 그렇게 분노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분노가 있을 때 후폭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 1장 12절에 왕이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할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와스디는 그 자리에서 폐의가 돼요 왕후의 자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 사건을 인하여서 분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레오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게 후폭풍인 거예요 하만의 진노 하만의 분노 이제는 애굽의 2인자로 자기가 우뚝 썼는데 자신을 거역하는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모르드게 한 명이 아니랍니다 한 명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절체를 말살하려는 후폭풍이 불어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희한해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이제 믿음으로써 어느 정도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써 살고자 인생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너희는 내 곱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요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하여 아멜렉이 어떠한 사람이지 아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방향을 정했어요 다시는 아멜렉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그가 아각 사람,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는 일이 되고 오히려 믿음을 굽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아멜렉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신명기 25장 19절을 보게 되면 19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요하께서 그 뒤에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하는데 예전에 개혁 한글을 보게 되면 너는 아멜렉에 대해서 도말할 진지라 하는 표현을 써요 이 도말하다는 말이 깨끗하게 하다 완전히 없애버리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면에서 이 모르드게는 뜻을 세웠고 더 이상 하만에게 굴하지 않겠다 그 면으로 믿음을 지켰는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지킨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르드게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하만은 여전히 높은 자리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오히려 형통해져요 7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만이 자신의 분노 그리고 이 분노로 풀만한 유대인을 말살할 이 모든 계획들을 짜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였냐 이제 아하수르의 왕을 구워 삶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정말로 철두철미한가 사실 페르시아의 제 2인자로 설 만큼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가졌을 것이고 곤모술수의 능한 자일 겁니다 누가 그 자리에 함부로 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인간적인 면에서는 대단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힘과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아하수르의 왕을 구워 삶게 되는데 먼저는 제비를 뽑게 되고 그 후에는 왕의 그런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 앞에서 이제 구하는 것이 있는데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봅니다 여기 8절을 보게 되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래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는 무익하나이다 라고 나와요 이 하만이 얼마나 교묘하고 정말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하냐면 여기 보게 되면 이 하만의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독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진실을 말하면서도 그 속에 거짓을 섰고 또 완전한 거짓으로 상황을 완전히 호도시키는 면들이 있는데 이게 마치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코로나 사태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먼저는 왕에게 진실을 말해요 첫 번째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래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참이에요 두 번째 뒤에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의 법률과 다릅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거짓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페르시아의 어떤 전체적인 법을 거스르지는 않아요 사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왕의 법률을 그 민족들이 지키지 아니합니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실을 말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적당하게 거짓을 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호도해서 이 백성이 이 민족이 누군지는 정확히 말하진 않지만 아주 묘하게 흐트러놓지만 정확하게 이 민족이 왕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을 끼칩니다 라고 유대인을 완전히 호도시켜버려요 근데 이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를 향한 매스컴이 하는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여러 수치상의 정말 정확한 팩트는 체크하지 않고 마치 교회로 모이면 코로나에 걸리고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코로나가 예방된다 라고 그 말하는 것이 교묘하게 거짓이 섞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신자나 비신자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건 참이에요 방역 수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걸릴 수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과연 걸린 일이 있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는 이 말씀과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하는 이 시간에 과연 이 확진자가 드러났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몇몇의 아주 국소수의 그 식사 모임을 통해서 확진자가 발견했는데 메스컴은 오히려 자신의 입맛대로 교회가 문제다 교인이 문제다 교회로 모이는 것이 코로나에 주된 확진을 일으키는 아주 죄악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면 똑같은 면이에요 하만이 지금 아하수르 왕 앞에 바로 이러한 면에서 적당한 거짓으로 완전히 호도시키는 이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아하수르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대로 홀락 넘어가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일만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이리이다 하니 이제 하만이 결정타를 날리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모든 일에 은일만달란트를 내놓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일만달란트가 어느 정도 액수냐면 아하수의 왕 아버지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페루시아 제국에 1년 동안 거두었던 그 세금의 양이 기록된 게 있어요 그 1년의 양이 얼마였냐면 은으로 치면 은일만4560달란트가 1년치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만이 은일만달란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림잡아 1년치 세금의 60% 60%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예사도 2장 살펴볼 때 나눴는데 아하수의 왕이 2장 일전에 페르시아 제2차 전쟁 때 그리스에게 완전히 폐망했습니다 군사는 30만 명이 죽었고 그 30만 명 뿐만 아니라 30만 명을 이끌고 갈 그 모든 군수 물자를 다 잃었어요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솔깃한 제안인 거예요 오 너무나 좋다 은일만달란트를 주고 나를 해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민족 나는 얼마든지 없을 수 있다 왜냐? 페르시아는 너무나 큰 제국이고 한 민족쯤 다 죽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수의 왕은 하만의 말을 너무나 좋게 여기고 그에게 뭘 하냐면 10절과 11절을 봅시다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한무다대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곧장 자신의 그 반지를 빼요 조서의 마지막 왕의 허락이라고 나타내는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결제권을 준 거예요 하만은 이제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 반면에 유다인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죽을 날짜까지 결정해요 사형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남은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안부 인생이에요 페르시아가 너무나 넓은 땅덩이 때문에 어딜 더 도망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과 비참함이 바로 유대 민족의 운명이었고 그 일의 중심에 모르드게 역시 동일하게 죽음을 당할 정말 연약한 사람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어째서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말씀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살고자 하는 모르드게에게는 참으로 고난과 역경이 반복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 사람 아각의 그 후손이었던 하만은 오히려 날로 형통하게 되고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해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인의 고난 그리고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답변을 줘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의인이 고난 받는 것 하나님의 섭리다 악인이 형통한 것 하나님의 섭리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데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 악인이 형통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답변인데 참 이해되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일하신이 뭔지를 봐야 돼요 7절 보겠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 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사누레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다로를 얻었다라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한 가운데도 일하신다 했죠 그 일하심이 어떤 면이냐면 이 하만의 그 교만함 거기에도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7절에 제비를 뽑는 달은 첫째 달 니사누레인데 우리로 치면 1월입니다 1월 연초예요 근데 제비를 뽑아서 봤더니 그 날이 언제냐 열두째 달 곧 아다로를 우리로 치면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1월에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는데 12월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 남았죠? 적어도 11개월이 남은 거예요 적어도 근데 하만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너무나 큰 사람입니다 이 일을 뒤로 미뤄도 누구도 자신을 반대할 사람이 없고 누구도 자신을 대적해서 이 계획을 꺾을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비로 뽑은 그 날 오히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큰 공포를 주겠구나 오히려 내가 이 민족을 말살할 때 더 나의 위험이 더 드러나겠구나 오만과 교만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십니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잠원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만의 이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만은 모든 일이 자기의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술술을 쓰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 없고 나에게 반기를 들면 내가 또 교묘히 술술 써서 무너뜨리면 되고 모든 것이 모든 세상이 내가 중심이다 왕의 그 인장반지를 받고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조서를 써서 그 인장반지를 찍을 때 얼마나 희열감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미리 내다보시고 일하시는 그 작정 그거는 여호와께 달린 겁니다 하만에게 달리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작정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한 분 뿐이라는 겁니다 하만이 이걸 모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만의 교만 가운데 그 멸절의 날 12월 달에 그 날이 뽑혔을 때 유다인들이 정말로 참혹한 어떤 면에서는 사형선고를 받고 시안부 인생으로 전략해버린 그런 나락으로 빠졌지만 다른 면에서는 이때야말로 이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 포로기에 있던 이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부응하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때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의인이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는 면이 있어요 의인을 의인답게 온전히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출할 만한 여러 일들을 계획하시고 미리 작정하시고 내다보시고 함께 하시는 면이 있고 악인이 형통할 때 악인이 교만할 때도 하나님 섭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교만의 허점도 파시고 그 속에 참으로 그 교만을 꺾을 만한 그 시기를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려 가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었구나 이 에스더 말씀을 잘 보면 성경의 기준으로 에스더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에스라 6장 전반부에는 1차 포로 귀환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 그 사이에 지금 에스더 말씀이 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말씀이 지난 이후에 에스라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비로소 제 2차 포로 귀환 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누구도 당대에는 하나님이 과연 일하신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이란 이름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10편 121편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의인이 고난받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교만하고 그가 정말로 높아질 그때에도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 편의 선자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문제 모든 고난과 역경 이곳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수많은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클지라도 하나님보단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많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많이 위대한 부지입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우리는 저는 스포츠를 잘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아 타이거즈 팬입니다 그런데 야구를 서너 시간 막 보진 않아요 뭘 보냐면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하이라이트 그런데 하이라이트도 이기는 경기만 봐요 증거성질라니까 그런데 이기는 경기를 10분 동안 보고 있으면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 즐거워요 왜냐? 지고 있을 때도 즐겁고 이기고 있을 때 즐거워요 왜냐? 결국에는 이긴 게임이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원시보금이라 불리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원수 그 사탄마귀를 물리치겠다 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침이 오셔서 모든 최후 승리를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고 지금 하늘 보좌구 편에 앉아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믿음의 백성들 그 승리의 편에 서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린 이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고난 그 역경 혹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 악인의 형통함이 오히려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환란의 순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복대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